모델아이 RWD 24년 기가상황이 2월 생산이라고 합니다. 3월에 인도받은 건데 저렇게 리피터가 달린 모습이 하드웨어 4.0을 생산해서 제가 받은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.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. 화질이 이렇게 정지화면이긴 한데 화질이 개선되고 4p 브레이크가 24년씩 부터 이렇게 생산이 돼서 나온다고 기사가 나오네요. 헤드라이트도 저렇게 나 여기 있어? 약간 픽셀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24년 시기 하드웨어 4.0으로 탑재돼서 나온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전륜 포피 브레이크. 그리고 아멘